고마워 이네요 와 멋있다 여기 보이지 않아? 나우동 공연 다오라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길 이름 예쁘다 예쁜 게 아니라 신기하네 그니까 힙하네 아 어지러워 한번 같이 돌려 놀이 하지마 셀프 배터리 왜 이렇게 세지? 여기만 있잖아 내게 된다 나 사는 여기 앉아있는 줄 알고 나한테 왔다 엄마가 왔어? 네, 나 사는 거 봐 다음은 사장님이 진심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큰 걸 마신다고요? 귀엽다 이거 너무 잘한다 너무 뜨거워 뭐 먹으러 갑니까? 드디어 맨날 남된다고 안 데려가더니 야 요즘 뭐 맛있는 거 다 먹여주잖아요 맨날 드디어 먹네요 맨날 4인분이라고 2명을 가면 엄청 많이 남된다고 저 살이 나서 내 인생 첫 개고둔 내 인생 첫 개고둔 이렇게 하태? 우리 일찍 와서 필요 없을 줄 알았네 누가 제조심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일요일 줄 아세요? 됐다 제거도 못 먹고 이런 건 먹어봤어요 싸우가오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냄새 좋다 여기도 평일에는 아 평소에는 이틴 겁나한데요 흐린빵 소스 파광이 현실 연구 신사의 부서광이 소스 아 어 오 오! 노인지 될 것 같다 오! 이거 하실까?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잖아 어디로 갈까요? 진실 해보겠습니다 귀가 좀 할려니까 오 예쁘다 그 를 바이러스 다bn 지민이 한 번만 더 어흥 아직도 많은 스케일을 주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많이 좋아서 근데 아직도 안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적용된 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하면 안 좋은데 너무 많은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하면 안 좋은데 너무 많은데 우리 요즘에 가는데 아메리클레스 찍은 사람 있지 않아요? 맞아! 예쁜 곳이라는 증거지 그래 봐 와 사람이 겁나 많아 여기서 보면 아 여행을 하는 느낌이야 집에 갈게요 맛있다 오늘 여행을 제대로 했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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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습니다 안녕 안녕